시보티비 트로트 대행진 고마운 당신에게 주인공 김명구씨입니다. 시보티비 트로트 대행진 고마운 당신 만나서 걸어온 세월 그 길을 떠나고니 바람도 불었고 문비도 않지만 그리운 추억이라오 나 때문에 힘들었던 고마운 당신이여 남은 그의 인생에 없게 되었고 그의 인생에 졸지 못해 내 마음을 받아줘요 잠든 당신이 당신을 바라보다가 대달모 생각나서 한 글자 다 긁자 눈물이 던진 편지를 써본다고 나 때문에 고생하는 고마운 당신이여 남은 그의 인생에 없게 되었고 남은 그의 인생에 없게 되었고 내 마음을 받아줘요 남은 그의 인생에 없게 되었고 남은 그의 인생에 없게 되었고 감사합니다.